나를 너무 가지고 소나기 넣고 한 게 너무 억울해. 이러다 보면 올해 잘못하면 누구 하나가 죽든 잘못되든 할 것 같이 보여요. 누가 잘못해요? 여자야 남자야 누구예요? 여자. 여자가? 이 영상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엄청난 무릎 밖에서 나타났다. 이름도 필요 없다. 생일도 필요 없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 3천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같은 놈스. 꿈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을 이분은 바로 100년에 한 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못 누린 거를 상대방이 가지면 뺏긴 마음이 올라와서 뭐 할 때마다 인생 자체가 억울한 사람 많잖아요.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뺏는 자와 뺏기는 자와 그러니까 뺏긴 자가 억울하잖아. 억울하지만 억지로 갔다가 남의 걸 뺏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뺏길 만한 여건을 만들었든가 뺏기 때문에 뺏기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억울하지. 억울하지만 서로 타협을 봐야 되는데 인간들은 타협이 안 돼. 왜요? 왜냐하면 서로가 잘났으니까.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지. 서로 줄다리기를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그게 빨리 해결이 안 되지. 한쪽에서 그래 내가 인정할게 하고 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버릴지를 몰라. 그렇죠. 자꾸 뺏고 가지려고만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불안하고 아픈 걸 버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할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시간 싸움하고 서로가 골머리 아프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법정까지 가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채우는 것보다 비우고 버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어차피 안 버리면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잖아. 버려야지만이 그냥 훌륭 털어야지. 안 털면 내가 아파. 맞아요. 그쵸. 그게 나를 공격하는 태도더라고요. 그렇지. 네. 이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대하는지. 박씨 남자고 70년생 10월 27일생인데 본점 선생님만의 개성 있는 점사 기대해 볼게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둘러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을 너무 몰랐다 그럴까? 이 나이 먹도록요? 아 너무 모르고 그냥 항상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렸던 사람이야.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머리도 좋고 인성도 좋아요. 착해. 박씨 남자가. 착하긴 한데 할머니가 볼 때는 사실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났을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모 덕도 없고 형제 덕 없어요. 난 내가 홀로 속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다 이 돈을 지킬 수가 없어. 팔자의 돈을 지킬 수가 없어. 왜냐. 내 그릇이 요만한 여기 공기 그릇인데 이만한 큰 대접의 양분의 그릇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요만한 그릇인데 이만한 양분의 그릇을 돈을 벌면 이 나머지 돈은 부모가 쓰든 형제가 쓰든 타인이 다 쓰게 돼 있어. 그럼 이분은 타고난 밥그릇이 작은 양반이에요? 그렇지. 크진 않죠. 밥그릇이 크진 않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운기를 타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 밥그릇이 공기잖아. 내가 돈을 벌어 들어오는 거는 이만한 양분에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 약불은 내 밥그릇만큼 들어오면 채워지면 나머지는 다 날라하게 돼 있어. 다 흘러. 흘러. 내 것이 아니니까. 흐른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사람이 괜찮아. 지혜도 있고 정도 많아. 마음도 여려. 근데 누구를 믿으면 한없이 믿는 스타일이야. 이분이. 근데 왜 이렇게 집구석이 시끄러워? 이 사람 보니까. 서로가 먹자느니 뜯자느니 염병하게 집구석이 시끄러워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무슨 기냐면 이게. 시끄러워. 인간 때문에 시끄럽고 지금 합의를 봐야 되고 지금 잘못하면 법정에 지랄하고 막 있지? 막 시끄럽게 왔다 갔다 그래. 이 사람 저 부모도 흔적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이 사람 인생은 자기 밥그릇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인데 계속 내 거를 뺏긴 거에 대해서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무지한다는 얘기지. 근데 가지고 가는 사람이 주나? 내 밥그릇에 밥그릇만큼 살아야지. 그렇잖아. 이 사람이요. 2, 3년 전부터 좀 시끄러웠다고 봐야 돼. 집구석이 편한치 않아. 집구석이 편한치 않으면서 나름대로 또 식구가 느는 수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모든 거를 그냥 비워라. 네가 빈다래서 내가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 박씨라는 이 친구는 나를 너무 가지고 소나기 넣고 한 게 너무 억울해. 돈도 돈이지만. 이 사람 자체야 그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파헤치든 다시 한 번 내가 뭔가를 바로 잡든 이 사람 역시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잘못한 부분에서 나한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내가 그까진 돈 벌면 돼. 근데 인간들이 그러질 않거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약이 올랐다고 봐야 돼.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그게 정상이야. 이 사람은 그거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올해 잘 넘어가야 돼. 최악의 상황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이 상대가 차라리 남이면 나. 남 같으면 차라리 욕을 하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남 같으면 나는데 남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파헤칠 거야. 이 사람이 사람의 엮인 거야. 사람으로 엮여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 밥그릇만큼의 사주가 있는데 이 양푼의 밥그릇에 돈이 넘치고 물이 넘치고 먹을 게 넘쳤다고 해서 다 흘러가버린 건데 그걸 지금에 와서 채우려면 채워지냐 이거야. 아프지만 여기서 비든 아니면 사과를 하든 뭔가가 되면 이것으로 끝을 내야지. 이것이 직구석이 시끄러워. 이러다 보면 올해 잘못하면 누구 하나가 죽든 잘못되든 할 것 같이 보여요. 누가 잘못돼요? 울 사람이 너무 신경쓰고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누가요? 여자야? 남자야? 누구예요? 여자. 여자가? 응. 그렇게 보여. 나이 먹은 분들이. 신경쓰고 하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 오르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끝까지 간다고 봐요. 이 사람 혹시 관제 걸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응? 사람하고 엮여서? 돈 문제로?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지금 형수랑 앙숙이 됐죠? 박수홍씨 한 번 더 들고 왔거든요. 아 그랬구나.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거기? 응? 아직. 아직도 안 끝났어? 안 끝났으면 그게 오래가지 선생님 그거는. 아니 뭘 오래가 오래가기는. 몇백억을 횡령했으면 죽여버리고 싶겠지. 뭘 죽여버리고 싶겠지. 자기 밥그릇에 자기 돈이 아닌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사는 대단한 사람인지 착각하고 사는. 자기 돈이 아니잖아 진작이 생기든가. 진작이 생기고 진작이 지가 관리하든가. 응? 자기한테도 잘못이 있잖아. 엄마. 솔직히 박수홍씨 잘못이 진짜 누구 탓으로. 그럼 자기 잘못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뭐 어떡할 거야. 복용자를 죽일 거 어떡할 거야. 이 박수홍씨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박수홍씨 자체는 사실은 사람한테 그렇게 믿을만한 사람 없어요. 사실 없죠. 저도 한 명도 없어 보여요. 솔직하게 깜짝이 있어. 없어. 근데 착각 속에 살지 말라고 그래. 항상 이 사람이 내 편이 돼서 다 누구나가 내 편이 되지. 내 편이 안 된다고 처음에 들이대는 사람 있어. 다 욕심이야. 근데 그걸 몰라. 옆에 수적거리는 것도 몰라. 수적거리고 끝까지 해봐라. 그렇구나. 네. 여기까지 하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